그 아이야. 우리가 유괴할 아이. 누구야? 내가 누구냐고.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? 차라리 잘 된 일일지도 몰라. 완전히 파파나노? 바다시가 나니 이대로 가. 카라나이노? 유괴를 계획한 이유가 뭐예요? 살인. 루이야! 살인범이 왜 애를 데리고 갔을까? 찾아야지. 도대체 뭘 누린 건지. 대단하네. 죄룩이. 이렇게 애를 당하는 아이가 참 외로워 보인다. 내가 겁나지 않아? 다시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지마. 알았어. 무조건 지켜줄게. 오케이. 가자 이제.